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이런 정원학대 문제 이게 이제 결국은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됐네요. 교수들을 사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의과대학 문제를 볼 때는 교수 사직이 가장 이런 결정타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이 의사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윤정부 사람들은 전공이 문제 정도까지만 커버하게 되면 교수들까지는 이렇게 나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 계산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됐는데도 대통령께서는 협상 테이블로 사람들을 불려들여 가지고 일단 사건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조선일보를 보면 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서울의과대학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 3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다는 거죠. 전원이 여러분들 그냥 사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서울의대나 연대의대 교수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 연대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일괄 사직을 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2천 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수들이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양관들이 왜 저렇게 이렇게 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의사들을 만나서 정부 믿고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대통령이 좀 양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다음에 2천 명이 아니더라도 좀 낮출수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총선에 대한 그런 타격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처를 취합해서 3월 25일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이후부터 면허정지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어마어마하게 강경책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참석자 380명 가운데서 75%가 사직서 일괄 제출하는 여러분들 동의했고 그 다음에 점진적 제출하자는 분들이 일부 계셨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자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였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뭐 완전히 정부하고 등을 돌린 거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정부안을.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위원장은 정부의 의대별 정원배정 발표가 20일로 예고되어 있는데 정부가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원발표를 하고 나면 도저히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전공의와 의협 입장에서는 정부가 2천 명 안을 고수하면 대화에 아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들이 전공의를 설득하고 있냐는 질문은 설득하고 있다. 이제 총선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부 주무부처의 관계자들은 일단 전공의 대표나 의사협회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분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2천 명을 잠정 안이다 이렇게 이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최종 안으로 2천 명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협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여기 이제 일부분들이 계속해서 의사들이 봉급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제 의사들이 이런 공급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일방적인 정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4천만을 받고 있다 5천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여러분들 찬성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의과대학 정원이 3천5백 명인데 매년 2천 명씩을 갑자기 어떻게 늘립니까? 무슨 뭐 문과생처럼 칠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런 바가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수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수가 이런 가끔가다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뭐죠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정부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고 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은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에 의대 정원 2천 명과 의대 정원 반대 의견만 고집하는 대신에 대화협의체를 통해 원점에 재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세상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업계의 사람들이 잘 아는 일종의 테스트인 날리지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통계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섭득할 수 있는 사이언티픽 날리지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의 차관이나 장관들이 여러분들 주로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사이언티픽 날리지입니다. 과학적 지식. 업계 고유의 지식은 그 업계에 없으면 알기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정보들이 많은 겁니다. 지식이나. 그래서 항상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을 맹종하거나 명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신하거나 명종했던 것이 대개 역사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경제 문제를 다룰 때 계획 경제를 집행할 때 주로 전적으로 사이언티픽 날리지 과학적 지식을 명신해 가지고 밀어붙여가 여러분들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의사 문제를 접근할 때가 사회주의자들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맹종과 차원이 다를 수가 있지만 사회과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정책 위반자가 정책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밀어붙일 때는 항상 태식 날리지 암묵적 지식은 본인이 잘 모른다는 지적 겸손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큰 실적을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적으로 100% 찬송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윤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파가 좌파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파의 이런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개인적 겸손과 정직뿐만 아니고 지적인 정직과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좌파들이 통계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적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탈번전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겸손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지적인 겸손함의 기본은 뭐죠? 과학적 지식 못지않게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잘 알 수 있는 테스트 날리지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제 분야가 아닌 분야는 내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 업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종류의 고요한 노하우 성격은 내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 대통령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계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다만 본인이 권력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력자가 주무부처의 이름들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과된 정보를 받아서 의사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야 지금 총선 직전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든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시작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무슨 과학적 지식이 어떻고 암묵적 지식이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한국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 좀 뭡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떠들어라 그냥 나는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생각을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런 게 그냥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의사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전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반이 무슨 이야기라는 걸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보면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기가 힘드셨겠지만 대통령이 진짜 방문하셔야 될 것은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나 이런 데를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뽑은 여러분들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의료질 저하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 정부를 믿어달라 물론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 이름 현대 아산병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여러분들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은 톱 수준이지만 대표적인 그런 의과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쭉 제가 보면서 기가 찬 것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의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그 이야기는 뭐 2천명 고수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에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경청을 해봐야 되는 거죠 2천명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대통령 말씀에 oecd 자료를 인용할 때부터 아 저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이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비교적 여러분 신문사 가운데 조선 댓글이 좀 수준 있는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본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이런 반골적인 그런 사람 같으면 조선을 안 보죠 아예 그냥 조선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조선을 본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남긴 의견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세기 뭐죠 대통령에 대한 초지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반 정방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gku님이 지난주만 해도 여기에 의사정원 반대 댓글을 달면 벌떼같이 공격받았는데 이제는 반대가 더 많네요 사람들이 어 이거 아니잖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의견입니다 에이 공박사님 그거 gku라는 사람 의견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찬성이 17명이 반대가 7명입니다 1,2주 전만 하더라도 170대 제로입니다 170명 정도가 의사들을 때리는데 동참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dgi님이 정부를 믿으라고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믿으면 바보지 상대방 보고 바보가 돼달라고요 그런데 대상을 참 잘 찾으셨네요 병원장들이야 당연히 대통령 의견에 적극 협력하죠 그런데 뭐 병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물론 찬반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일주일 전에는 아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공격이 심해가지고 절반 이상 절반 절반 정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 이거 아니잖아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들 말 좀 듣고 설득과 합의해 가야지요 호집 부리다는 총선 폭망합니다 답답합니다 국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거린 겁니다 물론 반대가 많죠 87명 그러나 찬성도 47명이나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 말 좀 들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고 통계 수치나 외부인이 손쉽게 알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있고 업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지식인 안목적 지식이 있다 모든 좌파들의 치명적 실수라는 것이 과학적 지식을 명종하고 안목적 지식을 깔아뭉갠 후에 계획경제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천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안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이 딱 20일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 지지율이 여러분들 많이 내려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김해천씨 이야기가 결코 대통령을 처음부터 미워한 사람은 절대 아닐 거라고요 국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찬성 40% 반대 60%도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관심도 없고 국힘당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더 뼈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늦었어 이 양반아 대선 때 의사들 8알은 윤석열을 뽑았을 건데 지금 의사들 8알이 윤석열을 보면 이빨을 바득바득 한다 지지층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총선 참패는 목전이고 이제 어쩔게 할래 용산에 무선배들만 남은 상황이다 대체 누가 윤석열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냐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을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나서겠냐 그래서 당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애환을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줄곧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남은 겁니다 주변에 원내도 없고 원내도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2천 명에 집착하는 한 답이 없습니다 대화하고 개혁이고 다 물 건너간 느낌입니다 총선 대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사 개혁 의료 개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현 정부는 의료 개혁과 진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국힘도 삽니다 퇴로를 막고 무대부로 정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보좌관들 회의를 하시면 많이 듣는 것보다도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거의 지금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씀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권력을 갖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입장을 분명히 여러분들 결정했는데 밑에 누가 여러분 대통령한테 안이 되옵니다 협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듣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정도 되겠죠 김건희 여사나 여러분들 댁에 계시면서 이런 거 좀 보고 메모 잘 해가 대통령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는 잘 들을 거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와 진짜 대화를 하셔야 대통령도 살고 국힘도 살고 총선도 삽니다 테로맞고 무대부로 정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틀린 말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